멍때리는 게 답이에요. 멍때리면 돌아가요. 멍때리기 대회도 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눈 풀린 멍때림 말고요.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멍때림이 참나 상태입니다. 별게 아니에요. 주무시지 않고 멍때리고는 있는데 내 존재감이 확연히 드러나서 존재 외에 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수행 중에 일어난다. 그럼 참나 상태예요. 그때가. 그 느낌을 기억하셔서 자꾸 또 만나보세요. 나중에는 원래 참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철되어 오니 하는 게 가능합니다. 원래 상태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안 되죠. 참나 붙잡고 있어야지. 어디 지금 남한테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. 떠들어도 돼요. 왜? 떠드는 것도 참나니까. 제 의식의 핵이 참나인데 말도 거기서 나오고 생각도 거기서 나오고 행동도 거기서 나오는데 걱정할 게 사라지죠. 뭔 짓을 해도 참나고. 나란 존재가 사라지겠어요? 제가 얘기한다고 나란 존재가 사라지겠어요? 나란 존재가 있으니까 이기라고 다니죠. 그 존재가 참나라는 걸 아시면요. 이제 자유가 와요.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씩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. 친해지고 친해지고 하다 보면 일단 한 번 참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요. 딱 참나가 뭐다라고 못하시더라도 일단 그 근처 가면 따뜻하고 편안하고 걱정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만 일어나시면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. 그러다가요. 어느 날 그냥 의심할 수 없게 그냥 이게 그거네 할 때가 와요. 그런 식으로 아세요. 많은 선사들이 오도성을 입을 때를 너무 멋지게 표현해서 나만 너무 초라하게 견성한 것 같다.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. 왜냐?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나라는 존재감이요. 나를 완전히 점령할 때도 있고 은은하지만 나라는 존재감 안에서 안식이 올 때도 있고 애고의 조건에 따라서 그건 다양합니다. 태양은 똑같아도요. 구름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태양을 우리가 음미하는 그게 달라지듯이 그건 애고의 조건에 따른 문제예요. 왜냐? 늘 애고의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애고의 조건에 따른 거예요. 여러분 애고가요. 큰 고민이 있으실 때는 아무래도 좀 덜 느껴지고요. 참나가. 애고가 만족하고 있을 때는요. 더 참나가 잘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음악이나 틀어놓고 여러분 애고를 좀 기분 좋게 하시다가 애고야 이제 재밌는 거 했으니까 몰라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. 애고가 만족하고 있을 때 할 말이 더 없을 때 들어가면 더 빨리 들어가죠. 근데 애고가 지금 불만이 전뜩 있고 지금 참나 말고도 참나가 문제가 아니라 애고가 할 말이 많은데 몰라 몰라 시키려니까 애고가 지금 몰라도로 비키라고 하겠죠. 그럴 때도 쓸 수 있어요. 나중에는. 노련해지면 참나를 잘 알게 되면 힘들 때도 몰라로 순간적으로 망각시키는 그런 요령도 늡니다. 나중 얘기고 처음에는 애고가 좀 여유로울 때 자꾸 해가지고 더 쉬게 해보세요. 그 맛만 아시면 나중에 쉬워지거든요. 맛을 알면 찾는 게 쉬워져요. 그래서 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. 생각 as utan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여러분 wichtig. 한번 deploy.